이게 뭐야? 깜짝 놀랐어. 집 주변 산나물 수첩에 적어놨습니다. 머미가 어디있어? 여기 있잖아, 이거. 어디야? 이거, 이거 같은데? 와, 이거 진짜 크지? 앵두스! 와아! 이게 똑같아, 먹어봐요. 아, 또 형이 또 안 먹어봤구나, 우리 형이. 오 마이 갓! 아, 여기는 원이니까 모르겠어! 산을 먹는 듯한 느낌이야.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지 않니? 얘는 항상 스위치 원이야. 자연의 기를 받으니까 에너지가 새 거대고 있어. 아한 아트 엄불리지 때로는... 때로는... 잠깐만 있어봐. 때릴 거야.